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시설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복지부가 인천시를 방문해 시설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. 보건복지부 2기일 제1차관은 지난 16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. 이날 2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해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. 또 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 지난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 주택에 입주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격려했습니다. 이날 2차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